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 상황만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 대출이 깐깐하게 바뀌게 되는 건데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오늘 새로운 주택 대출 심사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 좀 살펴 주시죠. 네, 핵심은 앞으로 담보가 아닌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해서 대출 한도와 대출 방식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 영수액 같은 증빙소득자료를 철저히 요구되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임대소득처럼 신뢰성이 떨어지는 신고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장기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나 청부채 상환 비율이 60%를 넘는 고부담 대출일 경우, 또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을 해나가는 분할 상환으로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장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은 사실상 퇴출되는 셈입니다. 전국 16개 은행 7,300여 개 지점은 내규 보안과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수도권 지점은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연평균 주택담보대출이 약 126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20%에 달하는 한 25조 원 정도 수준이 앞으로 일시상환에서 비고치식 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것으로 기대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역시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5월부터 당장 이번 달에 내야 될 돈,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신규 대출 분해만 적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을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만약 10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같은 조건에서 월 상환액이 2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상환의 경우 꾸준히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10년간 2,8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아끼고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장 매달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변동금리도 대출이 제한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금리가 낮아졌을 때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런 사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에는 일명 스트레스 DTI라는 것을 산출해 대출 한도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간 금리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가 매년 12월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 1천만 원을 변동금리 대출로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10년 만기에 2.5%의 금리를 적용하다 치면 지금 방식으로는 DTI가 79.2%가 되지만 여기에 현 시점의 스트레스 금리인 2.7%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DTI 비율이 89.9%로 뛰게 됩니다. 이 경우 고정금리로 바꿔서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거나 DTI 초과분인 2,300만 원을 제외한 1억 8,700만 원만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DTI는 해당 주택 대출만 반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보다 한층 강력한 DSR이라는 개념이 도입돼 기존에 받은 카드론 등 다른 부채도 모두 합해 소득 대비 총부채 상한 비율 DTI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은행들이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당장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화를 시켜보자면 대출받기가 내년부터 어려워진다는 걸 텐데요. 이렇다 보면 부동산 시장,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정부는 집단 대출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대출은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을 취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입니다. 또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거나 의료비, 학자금 같이 불가피한 긴급생활자금 목적인 대출인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돼 지금처럼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이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보험권에도 이와 유사한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부터 주택 대출이 깐깐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최 기자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쉐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